지금 우리는 빅시에 와있어요. 빅시에 우리가 찾은 최고의 맛집이 있거든요. 빅시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 내에 파스타찜. 가격이 엄청 착한데 품질은 좋아. 조금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 3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시에 들어오면 이하의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시저스텔라즈가 60받이고요. 저희가 되게 즐겨 먹고 있는 이 알리오올리오가 60받이거든요. 이렇게 4개를 시키는데 만 원이 안 되고요. 거기다 맛도 엄청 맛있어요. 이거 밑에 여기 닿는 게 싫어가지고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 아 정말. 저희는 피클을 싸웠습니다. 집에서 담근 피클이거든요. 이 피클이랑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내가 담갔지. 이거는 알리오올리오 파스타고요. 이건 마늘빵. 이거는 똘똘이가 닮은 피클. 바늘빵이 무려 8개.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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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양이 진짜 많이 줬어. 이게 60받이에요. 60받. 많이 안 줬어. 뭐야. 못 놀아야 해, 우리. 치즈 봐. 아, 오늘은 유독 맛있어. 베이컨은 안 넣어서 더 맛있는 거잖아. 앵금 우리 스타일이야. 진짜 맛있다. 네. 제일 맛있어. 야, 이게 만 원이 안 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돼. 농사하러 나오신 거 같아. 근데 우리 베이컨 안 들어가니까 훨씬 많이 맛있어. 말이 안 돼. 농사하러 나오신 거 같아. 그리고 마누빵도 되게 맛있어. 여기 이제 다 맛있어. 센트럴 포켓 옆에 있는 빅시. 지하에 파스타집. 초광축구, 초광축. 저 아저씨 잘 찍혔으면 좋겠어. 이런 데 계실 거니 안 여겠다. 잠시 은둔하고 계시는 거지. 완전 고소해. 여기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한번 먹어볼까. What is this? Chicken? One. One hot time. 우리가 좋아하는 후추. 너무 맛있어. 여기도 미생적으로다가 수저랑 포크를 뜨거운 물에. 고춧가루. 우리가 좋아하는 신살코기로 되게 괜찮아요. 치킨? 응. 괜찮지? 완전. 앞으로 신살이네.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딱 좋아할 만한 거야. 완전 닭깐 신살이네? 응. 완전 닭깐 신살이네? 완전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진짜 괜찮다 이정도면 거의 세븐일레븐이야 이게 한 3.500원? 미쳤다 아 3.500원 코사무위이 물값 경험하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치? 여기는 팟타이드 55잖아 근데 거기는 팟타이드 60 찾기는 힘들었어 그치? 여기 보리라고 써져 있구요 한식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존맛탱 아 간장게장 같은거 팔고 떡볶이 150밥 만두 같은거 팔고 김말이 계란찌 여기 국물떡볶이 150밥 철판 삼겹살이 440밥이네 철판 삼겹살 세트 그러면은 원, 디스 원 원, 디스 원 아, 시민? 아, 노 앤 원 스팀 라이프 여기 도키비 주제곡이 나오고 있고 종류랑 아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반찬이 다섯 종류가 나왔습니다 어, 엄청 두껍네 완전 통삼겹살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할만한 삼겹살인데 나는 싫은데 이거 너무 기계가 많잖아 어, 맛있어 여기가 평점이 좋은 이유가 있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삼겹살이긴 해 우리한테 안 좋은거지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된장찌개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떡볶이도 되게 수준급이야 떡볶이 맛있고 반찬도 대체적으로 맛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야, 진짜 싹 비웠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먹게 되면 이렇게 싹 비우게 돼 515밭이 나왔습니다 이 숙소랑 레스토랑이랑 같이 하나봐 여기 그래도 숙소 머무는 사람들은 좋겠네 바로 안시고 먹을 수 있겠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찬이 여섯가지 이건 우리가 담근거보다 아, 맛있어 이거 맛있지? 김치가 맛있어 된장찌개 맛있고 된장찌개 맛있는데 맛있다 약간 식당 와서 먹는게 아니라 친척집에 와서 먹는 가정식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우렁도 들어가있어 우렁 된장찌개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순댓국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희 둘 다 순댓국을 안 먹어서 여기 오시면 순댓국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된장찌개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순댓국을 못 먹었지 하하하 콩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소단하게 담당 떡볶이 1인 30인데 돈까스도 2인 30이야 그럼 돈까스를 먹어야 되겠네 돈까스 나왔습니다 돈까스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 김치말이 국수 간장소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식집 많이 다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찬이 안 나와서 여기는 이따 이따 어때? 맛있어 국수도 뭐 괜찮네 그러나 그래도 맛은 있다 맛있어 저희는 아주 끝하게 다 먹었습니다 전에도 다 먹었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응 서울고기 코리안 바베킹집이 왔습니다 여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갖다 주는 거 같아 그런가 봐 드림? 펩시 펩시 이게 다 얘네들이 다 갖다 주는 시스템인가봐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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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인력 낭비를 하고 있니? 뭐 엄청 갖다 먹을까봐 그런가 신기한 시스템이네 어쨌든 여기 평점이 되게 좋은 편이고 4.8점인가 그래요 여기 깻잎이 있습니다 깻잎이 무색채가 있구요 김치 이건 나물인데 뭔지 몰라 수추 같은데? 깡자하고 고추마늘 단조림 자 잡채입니다 이거 녹단 잡채가 면발이 되게 두껍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적인 잡채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써요 떡볶이가 오게 아니다 떡볶이 저는 깻잎 깻잎 근데 갖다 주니까 편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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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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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거의 다 먹었구요 전반적으로 음식은 맛있었어요 어때요? 한국의 그런 맛이 아니었어요 김치찌개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내 입맛은 아주 더럽고 그래서 맛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저는 잡채도 맛있었고 장조림도 맛있었고 고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깻잎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저희가 갖다먹는 부패가 아니어서ум 당황스러웠는데 갖다주시니까 또 편한 것도 있귀면서 또 계속 불러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조금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아가지고 진짜 팁을 주고 싶은데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QR코드로 팁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QR코드로 팁을 줬습니다 여기 애기들 너무 좋다 이제 기분 좋게 먹고 갑니다 토큰칸 와 사람들 많습니다 나도 이제 아줌마인가 봐 20대 초반 애들인데 이렇게 애기들 같냐? 그치? 사장님 어디 없는데도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맛보다도 애들 때문에 되게 훈훈하게 잘 먹고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잘 되는 이유는 여기 일하는 직원들 잘하고 해서 여기가 잘 되는 거야 확실해 어 어 감사합니다.